투데이 비디오 포인트 오늘의 볼거는 다크 디셉션 오늘은 공포게임을 한다 절대 안무섭죠 이런거? 그러나 김계정은 사실 공포심이 없다 만약 이 영상 조회수가 20만이 넘는다면 김계정은 2탄을 하기로 방종 후 채팅창에서 약속했다 그럼 즐거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 어? 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거는 다크 디셉션 자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방송을 켜게 됐는데요 켠 이유는 별거 아니고 편집할 영상이 없어서 아 이거 게임이 팽맨게임 아시죠 여러분들 노란색 괴물이 쭉쭉쭉쭉 달걀 먹는거 원숭이들을 피해가면서 달걀을 다 먹으면은 깨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구요 바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게임 이건 끝났다 자 다 번역해 드릴께요 나는 어둠에 저기하다 자 이제 게임 한번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 익숙한 환경이야 유튜브에서 제가 이거 하는거 봤거든요 절대 안무섭죠 이런거? 익숙하죠? 이 원숭이가 저를 이제 쫓아올거에요 이제 좀 먼키가 온다는거네요 원숭이가 안내를 해주죠 으아앗이 뭐있어 저거 너무 원숭이 아니야 저거? 가보도록 하죠 아 이거 액자 개무서워 이아남은 슈퍼스팅 천원 고맙입니다 자 채팅샷만 켜놓을께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될거같애 이거 조금 무서워 조금 조금 무서워 형 프레디도 무서워하더니 이건 어떻게 하려고? 프레디는 하나도 안무섭지 음 나 프레디 무서워한적이 없어요 돌아 프레디하자 하는새끼 나와 뱀 때려버리게 잡소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게임 집중합시다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거 이게 남아있는 고석들인가보죠 갈기알이 아니었네 걸어가면 이게 소리 안나서 원숭이 날 안올라나? 우어어 이야&하핡 비유 으이거 막스 감자가 왜 corrupted 빨라 우 Marian 복숭이 세 개밖에 없어? 에반데 전부 다 사칭이니까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덩어리. 시켜버릴 겁니다 우와나k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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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야우야 똑같이 어떻게 Limited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대기실인데 잠깐만 만 Flying 1595 자비네 뭐야 양초에선 소리 pedestal 우와나 아 이게 한마리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게임 집중합시다 보석을 먹어야 되니까 아 뭐해 아 뭐야 이거 하면은 아예 다시 시작하는건데 뭔가 쓰러지지 안 쫄지 동수이가 춤추고 있죠 같이 타자 빠르게 진행합시다 바로 뛰어 이거 이거 걸어다녀도 바로 걸려 사플같은게 의미가 없어요 원숭이들이 사플을 안해 그래도 다행인거는 제 전력질조로 달리는 속도가 조금 더 원숭이보다 빠른거 같죠 어 뭐야 빨간색 보석있어 뭐지 아아아아아 아아아 빨간색 보석을 먹으면은 원숭이 위치가 나타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공략법 딴 나왔다 아 근데 이거 먹고 죽었으면 안됐는데 오른쪽 소리난다 와 빌 소리난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к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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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ss 어 뭐야 이건또 뭐가있어요 원숭이들이 살짝 기절시키는건가봐요 방금꺼 이런堆립되어 있는 장소 빨리 지지원 죽여만 하겠죠 오 뭐야 뭐야 기절한거 아니었니? 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호우 빠르게 라스트 체크 포인트 이건거 같애 아 보석도 이거 초기화되나본데 망했다 어떻게 깨 이거 오늘은 깰수있냐 소리나 소리나 백으로 단련된 나의 짬밥 사운드 플레이의 중요성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뭐야 엥? 갓겜수준 진짜 아 에반데 뭐야 아 빡쳐 에바야 이거 다시 해야돼? 왜 리스타2 누르면 되는거 아냐? 다시 시작한다잖아 아 다시 시작한다구나 아 미친 생각을 하면서 하자 우와 왜 여기서 나오노 오케 정맨 그래서 원숭이들을 이제 한곳에다가 모아놓는거지 원숭이 두마리 모아놨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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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아아아 미안합니다 이겸겸 이겸 으아아아 아 엥? 아 왜이래? 아 갓겜수준 진짜 중앙 홀에 들어가면은 튕기는건가? 아까도 홀에서 튕기지 않았나? 구석 이거 사각형 돌 때가 제일 애들 만나고 위험할 때야 저런데 구석같은데 좀 나중에 공략하자고 빨간색 보석 나오면은 그때 공략해야 될거 같애 야 반 반 먹었어 벌써 오 빨간 보석 나왔다 원숭이 다 잘 보일 때 이런 네모같은거 다 파밍 잘해주고 좋아좋아좋아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되게 오래간다 생각보다 오케이 두 마리 만나게 했고 유 와이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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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야? 아 에반데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세 마리면은 으아아아 바로 뒤에 있는 으아아아 으아아아 야 X야 아니 원숭이 X야 오우 오우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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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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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스트레스 받았네 하지만 이제 느낌 안다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여기서 한 200개 먹는거야 빨리 먹는 소리 우와 우와 미쳤네? 아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돌겠네 아까랑 똑같아 먹어야겠다 그냥 딱 먹어야겠어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으아아아악 난 왜 이래... 한 판만 한 판만 다시 가자 일단 첫 판에 백 몇 개는 해야 돼 오케이 shiny 막 먹었다 오케이 첫 목숨인데 진짜 많이 먹었다 Team 여기서 한 마리 오는데 너무 느려 그정도를 잡을 수 없어 잡을 수 있겠니?? 양강 만드는거 봐 애들 점점 지능이 발달하고있어 야여여 너무 만나는데 obook York어 야왜 이래왜 이래 어 두 마리 일단 뭉쳐놨어 나이 이거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양상 좋은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지금 목숨 3개씩이나 남았는데 이거 목숨 많다가 나불되면 안돼 또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간색 보석 먹었을때 집중하도록 합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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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간색 보석 끝났구나 우와 여러개 누르면 또 생긴거 같아 어 뭐야 목숨 위에 4개나 있어 보너스 같은거 준건가 잘해가지고 나이스아 아 이러면은 여유롭지 야 이거 걸어가도 되겠다 우와우와 안되겠다 걸어가면 안되는걸로 목숨 많으니까 이게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네 와 이제 끝났지 뭐 우와아 야 최대한 많이 먹고 가야돼 아 이거 먹었나 방금 마지막거 먹었나 여기 사각병 먹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 왜 정면에서 우는소리가 나냐 으에엇 르락르락르락르락르락르락 옆hm 옆으로 빠지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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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어딨지? 일단 정면으로 가면 된답니다 오케이 하나 와 이제 맷만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 그게 더 편해 나이스 끝난다 이제 고용감사합니다 나이스아 이제 diab독아면된다 으으으으 으يا 으으오오ㅗ 이러면 안되는데?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 뭐야? 끝났잖아! 노렸지잉! 아 쉽지잉! 노렸지! 어 뭐야? 끝난 거 아니야? 아 이거 타야 되는구나 웨잇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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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런 연출! 맘에 안 들기 짝이 없어 아주. 아직도 깰깹대는거봐. 원숭이 새끼다. 시끄러 죽겠어. 왜왜왜왜. 야 미쳤나? 야야야야야야 뭐해! 뭐해 x4 크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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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어 진짜 끝까지 랭크 B 만족한다 처음한건데 목소리 다 셨네 이거 2탄이 있는걸로 봤거든 되게..탄이 되게 많더라고 2탄 맛보기만 하고 끄도록 합시다 아 따로 사야돼? 아이 그러면은 뭐 별수 없네이 아 별수 있나 게임 재밌었다 알찼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공포게임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아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방송 공포게임 다크인셉션 되게 재밌었고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 유바 이경규 2, 4, 4, 2, 3, 4, 4, 4, 4, 5, 6, 7, 7, 8, 8, 9, 10, 8, 9, 10, 11, 12, 12, 12, 12, 13, 12, 30, nível 2, 13, 12, 13, 12, 13, 14, 15, 13, 13, 14, 12, 13, 14, 15, 16, 15, 17, 30, 14, 16, 15 모두